안녕하세요. 마음라 청지사 이중원입니다. 이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준비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뜸하시더니 이제 6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카톡으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자료를 요청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조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반영한 한글 문서를 조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2024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카톡으로 반보면 후회하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대비 필수 시청 영상 자료인 pdf 자료를 요청을 해주십시오. 카톡 아이디는 유중원 Y-O-U-J-O-O-N-G-W-O-N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나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제가 보내드리긴 하는데 제가 일이 바쁠 때는 카톡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도 저녁에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제가 면접 관련된 영상이 한 200여 편이 되는데 거기서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영상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기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전부 다 한글문서 페이지 하나에 집약해 놓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500% 꼭 봐야 되는 영상인데 안 보면 후회하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대비 필수 시청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은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문서를 띄워놓고 요걸 클릭해서 누르면요 바로 요 영상으로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 2023년 현장 시험 후 기출문제 댓글 조금 더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요런 뒤에 있는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 경향 분석 관련된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대답 못하면 탈락하는 문제라는 이 영상도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이브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라이브 특강 한 번에 600명이 넘는 분이 들어와서 실제로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제가 이 라이브 특강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경기도 청소년 수련 시설협회와 함께 이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면접 시험 연습용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안보면 후회하는 청소년 지도자 면접 시험 대비 필수 시청 영상이 있잖아요. 요거를 일일이 문항당 하나씩 전부 다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서 한 160여 개 정도의 쇼츠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예전에 이 영상만 쇼츠로 있을 때는 보시기가 편했는데 실제 다른 쇼츠의 영상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상이 섞여있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요거를 영상별로 쇼츠별로 눌러서 보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양육비 이행 관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암기하고 싶으시다면 요것만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스마트폰으로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아래 한글 문서를 다운받으셔서 그 필요한 부분만 클릭해서 보시면 공부하시기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예요. 단순히 시험 보는 걸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타 시험 참고 자료를 통해서 클릭해서 보시면 조금 더 긴 영상이 될 텐데요. 조금 더 청소년 관련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 문서는 이 영상의 아래쪽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024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한 방에 해결하기.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